씨가 족집게처럼 맞췄거든요. 처음에는 200석을 주장하다가 그다음에 점점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처음에는 200석을 주장했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사실상 4.15 총선에 실무를 주도했던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처럼 착히 이번에도 맞췄네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이렇게 31.3%를 맞추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사전에 상호조율이 없으면 참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율 31.3% 똑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식조사 21.70% 이번 선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선거 끝나고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21.69% 이분도 착하게 맞춘 거죠. 31.3% 31.2%니까 거의 오차 없이 이런 맞춘 겁니다. 김민석 씨도 많이 늙었네요. 오래간만에 사진을 봤을 때는 민주당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율 31.3% 국민께 호소하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떻게 알았지?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족집게처럼 맞춘 겁니다. 민주당은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70%의 투표율 높은 투표 참여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제외선거 투표율이 어제 61.8%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상당 선금부하입니다.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그냥 조작의 밥이니까 지금까지 3번 총선의 평균보다 무려 20% 이상 높아졌습니다. 표수는 많지 않지만 제외국민 투표는 거의 밥이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4월 5일과 4월 6일 이틀간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도 하기 전인 지난 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 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목표치를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을 쪽집게 처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 투표율이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의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대해서 미적한 태도를 가졌던 분들이 당일투표율에 모두 다 당일투표 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일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면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라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선거에 대한 환매를 느껴 가지고 선거 참여를 주저주저 하시는 친인척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 있으면 꼭 설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중한 한 표를 선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당일투표에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당에 표를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이지 않습니까 박주연 변호사께서 얼마 전 사전투표율 민주당 31.3% 예측 최종 31.28%로 결국 셰팅값 그대로 부정선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시각적으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총선의 붉은색의 사전투표율 변화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 양반들이 이번에도 작업을 하거나 얼마나 할 건가가 문제인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2016년에 비해 가지고 1.74배 정도를 늘린 겁니다. 이 수준이 2020년 4.15 총선의 1.3배보다 큰 겁니다. 절대수도 크고 상대적인 수치도 크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1,16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1,381만 명입니다. 200만 표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200만 표는 더 동원해서 쑤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이렇게 표나지 않게 선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던지는 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위 신청을 한 참가인 들이 대부분은 아침 8시 9시 10시 시간이 가면서 누적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의 차이가 점점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1차전은 끝난 겁니다.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 사이에 디지털 조작 50%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날로그 조작이 남은 겁니다. 사박 514에 어떻든 간에 행당식 투표함에다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들 사박 514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탑차와 같은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투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50% 아날로그 50%로 구성되어 있고 베네주엘라 같은 경우는 100%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이 투표지를 투입하는 그 작업은 사박 514에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이루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든 종이는 옮겨야 되니까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종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어서 차를 이용해 옮겨야 되거든요. 이런 기막힌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검사 출신들이 다 이런 것을 입을 다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47개 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재용 회장한테 17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백 개를 만들 해서 감방에 쳐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할 수 없지만 검사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바다가 알고 사람이 알고 짐승이 알 수 있는 일을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표 창간인들이 창간인이 개수한 거하고 서브가 다른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북구 성간위에 모니터 상의 사전 투표자 수하고 실제로 개수한 게 다르다. 이게 대구 지역의 도태우 후보의 44% 이상을 모니터에서 띄운 거죠. 이제 필사적으로 들키지 않도록 이제 표를 이동시키겠죠. 그러나 나쁘게 결정적으로 한 번 들키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 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 을 여기 보시면 창간인이 개수한 것은 95명인데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2시간 만에 전산 단말기는 137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를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본인들이 목표한 사전 투표자 수에 실제 사전 투표자 수가 이렇게 바뀌어 갈 때마다 유령 사전 투표자 수 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 있지 않아 가지고 160만 표 정도를 못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구 지역은 21대 바실리아 팁의 조슈아님 주장입니다. 21대 총선은 사전 투표가 27%를 조작했는데 21대 총선은 44% 그만큼 사전 투표율이 낮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더 많이 쑤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 사전 투표율 상상 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들 동원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발표 사전 투표율이 큰 것처럼 그렇게 뻥뛰기를 한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나라가. 통계 사기 여론조사 사기 선거 사기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내 눈에는 사기 사기 사기. 바실리아 팁의 조슈아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남구 대명 구동 810분 선거가 딱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 개수기가 95명 단말기 상에 137명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표가 만들어야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시흥시 딱 시작에서는 차이가 0명이었는데 가면 점점 벌어집니다. 24명 34명 44명 선관위 노트북에 계속해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울산 남구 신정 1동 오전 9시경에 40명 차이 9시 30분에 58명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집어넣는데 이번에 168만 표 정도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목표치는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추정하는 것은 강석구 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화끈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윤 대통령이나 국힘당의 입을 확 이러면 닫아 가지고 그냥 권력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30만 표 를 쑤셔넣어야 되는데 이번에 461만 표 밖에 못 쑤셔넣은 겁니다. 왜 168만 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왜 못 집어넣냐 그게 궁금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쫄았던 것 같아요. 사전특표 1일차 이런 시간부터 발표 사전특표 득표수가 부풀려지고 있기 때문에 박주연 변호사나 부방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파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보셔야 됩니다. 개수하는 것하고 모니터 차이가 나면 2위 신청하고 정거 채정하고 항의하고 카메라에 다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전산 조작하는 친구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그게 쫄았을 것 같아요. 속구리 파문하고 여러분들 꼭 같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세금으로 여러분들 뭐하는 거 아니까 개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하게 하면 개새끼라고 개가 얼마나 충직합니까 개한테 좀 미안해요. 개새끼가 아니고 그냥 새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이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자유애국시민들의 여러분들 촉과 눈연을 따라가지고 탑차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배달하는 과정이 발각이 되면 그것이 알려져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목을 매다는 그런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제가 리얼하게 이런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앉으면서 기도하고 방송 시작 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위조 투표지를 모체에서 이런 받아가지고 지역 선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야가 모두 다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